안녕하세요 문화창조 입니다 컨텐츠 보안 사항 1 DRM 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. DRM 적용 대상은 컨텐츠 종류별로 정리하구요 채널은 웹과 모바일 앱으로 하고 전송방식은 스트리밍으로 할 것이냐 다운로드로 할 것이냐 등 표로 정리합니다. 한 페이지로 깔끔하게 정리하면 아 이런 DRM을 이런 컨텐츠들 이런 플랫폼에 들어가 있는 컨텐츠에 대한 DRM을 정리된 표에서 스트리밍 다운로드 이런게 있으니까 우리가 어떤 DRM을 구입한다든지 구축한다든지 솔루션 형태로 한다든지 이렇게 될 겁니다. 그래서 DRM에 대한 보안 사항에 대해서 표로 정리해서 기술을 합니다.